공병호 TV의 공병호 불구하고 슈 장관이 쏟아내는 말들은 하나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지울 수 없을 만큼 화살처럼 다가와서 콕 박히고 좀처럼 빼낼 수가 없습니다. 7월 27일 날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설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것을 하시라는 발언은 근래 들었던 말 가운데 앞권에 해당합니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장관이 굳이 소설 써내 어땠다는 거냐 시비 그는 것이냐 같은 것 같은 표현으로 여러 사람들의 공분을 굳이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못한 같은 당의 젊은 박용진 위원이 상대주를 젊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차분하게 말하시면 되는데 개인적 감정을 표출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 약간 난감합니다 라고 답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해의 도를 높이는 한 가지 사례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애 장관 젊은 날의 자화상입니다. 7월 28일 날 판사 출신으로 추미애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신현 변호사는 들은 이야기라는 단서를 달고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신현 변호사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조국의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2년간 사법연수원 생활을 거친 뒤에 판사에 입용됐습니다. 1985년 3월 첫 부임진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당시 발령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를 찾아가 펑펑 울면서 여성 판사에게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신현 변호사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한 사람의 성정이나 특성이나 성깔 같은 것이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이 젊은 날부터 성질 그러니까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감히 초임 판사가 법원 행정처를 찾아가서 따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신현 변호사의 지적이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현 변호사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현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7월 28일 날 재차 글을 올려서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킨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추미애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인은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미애 판사 전에는 여성 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미애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을 줄이니 바로 순수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부연 설명도 더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신평 변호사의 고언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한 것은 신평 변호사가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사과로 올린 글에 대해서 붙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그곳에서는 경험 있는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현재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개혁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진단과 아울러서 고운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페이스북 글입니다. 다만 제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미애 장관에게 바란다면 소위 검은유착 사건에 관하여 추미애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인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전 과정을 더듬어 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행적도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행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것은 한국의 행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행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인생을 망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고언인 겁니다. 법조인 시각에서 최근에 검은유착 의혹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신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저는 열렬한 사법개혁 논자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소위 조국 사태 이후에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걸었을 때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현상이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습니다. 이것이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좌절감입니다. 또 이렇게 더합니다.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변두리의 과제에 집착한 채 사법개혁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집권세력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사법신뢰도는 올해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37개 국가 가운데서 꼴찌인 37위로 발표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수사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을 양식 있는 국민들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가에 다시 신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이 단순한 명제를 우리는 정부 수립 이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한 목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발 이제라도 뒤뜨리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수사 이 두 가지가 국민을 위한 사법격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